안보가 위기입니다.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기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번 제주도 남방에서 실시했던 한미일 첨단 전력이 참여한 프리덤 엣지 훈련 이것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미일은 지난해 만 10여 차례 합동군사훈련을 해서 군사적 통합의 기초를 쌓았고 이제 연말을 통해서 아시아판 나토로 가기 위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북핵 문제와 북한 핵 위협이 있으니까 군대가 서로 힘을 합치고 유사시에 공동 대응할 준비를 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는 적대관계에서부터 우호관계까지 이렇게 선형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국, 긴장환화, 협정국, 우방국, 동맹국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적국과 긴장환화 사이에 있습니다. 일본은 일반적인 조약 당사국과 우방국 사이에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유일 동맹국입니다. 즉 일본은 동맹이 아닙니다. 동맹이란 무엇인가 잠재적으로 전쟁을 함께 치르겠다라고 하는 전쟁 공동체가 바로 동맹입니다. 한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함께 싸워주겠다 하는 의무를 서로 확약하는 관계입니다. 안보협력은 우방국 간의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정보 교환 훈련 교육 등의 아주 일정한 수준의 협력은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7월 2일 우리 김병주 국방위원회 간사가 국민의힘 논평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한미일 동맹은 무엇이 문제이고 한미동맹은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한미동맹은 북한이 다시 우리를 남침한다든지 군사적 충돌이 있었을 때 주요 전선이 휴전선입니다. 여기에서 전쟁을 결심하고 어떻게 지속하고 어떻게 종결할 것인가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합니다. 한반도 유사시 모든 것은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관계입니다. 여기에 매우 부수적으로 일본이 협력할 수 있겠죠. 이것이 현재 한미동맹을 기조로 한 우리 안보 정책의 우방국의 지원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현재의 기조입니다. 만약 한미일 동맹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의도치 않은 전쟁, 분쟁, 군사적 위기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일대 북중료 대결 구도 사이에서 과도한 안보 비용이 초래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보 비용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담을 늘린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와 직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해에 따라서 혹은 북한, 중국과 일본의 분쟁 시에 대한민국은 그 어떤 관여의 의무도 없지만 한미일 동맹이 제도화되면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발생한 의무에서 한미일이 중국,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되면 여기에 언제 어디까지 어느 수준으로 전쟁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이 전혀 없습니다. 미일의 항공자산, 해상자산에 우리는 육군을 투입해서 최전선에서 싸우셔야 될 임무만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북한, 러시아가 우리를 위협할 경우 대단한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미일, 한일 동맹을 반대합니다. 이 과정에서icias gad